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답답해서 말할 때 필요하면 말해. 내가 대답 모습 해줄게. 야 임직이 형 좋아하냐? 너 이수호와 한소중 둘한테 다 고백받았다며? 둘 중 누구? 누구 선택할 거야? 한 눈 팔지 마라. 잠깐만 일로 와. 괜한 소문이 시달리느니 만나나 볼까? 할 말이 있어서.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. 감사합니다.